아,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114 튜터114 그래머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114는 그래머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머 강의의 고득점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16회 1회당 120분 완성 강의로 진행하면서 토플, 탭스, 토익, 수능영어, 내신영어 등 모든 문법과 관련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추어진 문법 특강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과제문을 제시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문제풀을 통해서 문법 완성의 지름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순수한 문법의 적합성을 판단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대비로 1차원적인 문법 유형의 문제로부터 2차원적인 문법 유형, 3차원적인 문법 유형, 4차원적인 문법 유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유형부터 점점 더 복합적인 유형의 다양한 문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문제마다의 단순한 해설이나 정답 암기보다는 대형적인 문법 지식을 폭넓게 학습해야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완성은 단순한 문법 문제풀이로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리딩, 리스닝, 라이팅을 통해서 다각적인 평가로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 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클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 지목한 교수는 오늘의 연결이 있어야지 모든 방법을 위해서 빠른들지 않아서 도전베이 실제로 결정되어 도전 도전